다음 쟁점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방법 이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유추가 되는데 자 먼저 봅니다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방법 시험에서 그나와 선시보상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선시보상은 지금 논리맥락 한번 잡습니다 간만에 논리맥락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행정작용법이 끝나고 권리구제법을 배웁니다 권리구제법 중에서 대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행정정송이 아닌 대적 행정작용에 따른 결과를 시장하는 손해점보 파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 글씨는 이렇게 못 쓰지 않는데 이 전자치판에 쓰는 것은 미끄러져서 글씨가 잘 안나오네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권리구제법 내에서도 손해점보 손해점보 파트에서도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결과를 시장하는 손실보상입니다 이런 손실보상 청구권의 요건 중에 보면 특별한 인생도 발생해야 되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헌법 23조 3항이 있었죠 수용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보상 규정이 없단 말이죠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은 지금 이 말에 쓰여있는 거 뭐냐면 헌법 23조 3항에서 말하는 수용사용 제한 및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된다 수용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자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고 봐서 보상 규정을 안는 겁니다 재산권 제한에 관해서는 특별한 인생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범위 내의 재산권 제한은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공용침해 규정에 보상 규정을 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특별한 인생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 도시계획범위 21조 그린벨트에 관한 위험 판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강의에서 배우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성립요건에서 다섯 번째 요건인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먼저 헌법 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냐 불가분 조항의 개념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용 사용 제한 및 플러스 보상을 법률로 해야 되는데 이 플러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게 불가분 조항 또는 결부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법과의 입법 기술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분 조항 부정설이 다소리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이것만 쓰면 됩니다 이 쟁점 이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학살렘을 암기해야 됩니다 판례 결론만 기억하면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